서울의 96%를 먹었고 광역시의원은 92.73%, 부산은 81.25%, 광역시의원은 87.23%, 인천은 90%, 광역의원은 91.8%, 대전은 100%, 95.4% 다 부정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기초단체들은 93.55%, 광역시의원은 95.07%입니다. 하나를 더 보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는 어떻게 해서 해먹었냐. 이런 군포시도 생각보다 아주 크네요. 제1선거구하고 제2선거구까지 4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군포시에는 동수가 12개고 투표소 수가 68개입니다. 여기서 또 어김없이 68대 제로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자유한국당은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투표소 레벨마다 일정한 조작률 적용해가지고 모두 다 사전투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기가 찹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군포시 제1선거구입니다.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이. 경기도의회 광역시의 광역의원을 뽑는 군포시 제1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윤경 후보하고 자유한국당의 박은수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의 첫 번째 동에서는 7.7%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7.7%입니다. 두 번째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5.4%로 당일투표보다 사전투표가 더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5.4% 당일투표보다 사전투표가 5.4% 정도 적습니다. 세 번째 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 많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자유한국당 후보의 득표율은 3.6%가 적습니다. 마이너스 3.6%. 조작을 했기 때문에 좌우대칭으로 똑같은 크기예요. 이렇게 그리표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조작절을 한 겁니다. 경기군포시 제2관내 사전 제2선극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김옥자 후보가 출마를 했네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9%인데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일치할 겁니다. 일치하네요. 이게 바란민주당이 마이너스 2.1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바란민주당하고 여러분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3.9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야동에서 플러스 3.9인 거죠. 그러니까 조작을 여러분들 민주당 측의 사전투표에서 밀어주는 그런 득표수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란민주당 후보에서 빼앗는 득표수를 정확하게 일치시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세 명이 출마를 했을 때는 민주당 후보 아닌 자유한국당과 바란민주당 후보가 빼앗는 수치를 더해가지고 일치를 시킨 거죠. 군포시 제3선거구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으로. 제3선거구는 3개의 동이 있고 그 밑에 투표소가 10개 정도 되겠죠. 좌우대칭입니다. 다 선거를 훔친 겁니다. 플러스 8.8 마이너스 8.8 플러스 5.6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플러스 2.2% 마이너스 2.2%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은 수작업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조작률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에서 자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군포시 제4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4.5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 4.5 플러스 6.3 마이너스 6.3 플러스 6.7 마이너스 6.7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제4선거구에 군포시에. 그러니까 68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훔쳤기 때문에 68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단 한 곳도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곳을 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뭐죠. 군포시, 파주시 뭐죠. 기흥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광역시의 애들을 다 해먹고 그 다음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특정 지역의 인물들을 다 대거 배치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2018년에 지방에서 거의 광역시를 다 석권한 겁니다. 시장 군수는 다 93.5%를 민주당이 먹고 광역시의 경기도 의원은 도의원이라고 하죠. 95.07%를 먹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에는 서울시에서는 대개 한 20%를 조작한 것 같고 부산시의에도 한 20% 전국을 이렇게 복잡하게 대부분 20% 훔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의에도 20%를 훔쳤고 광주시의에만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6%를 훔친 것으로 좀 적게 훔친 겁니다.